이렇게 해 봅시다 그래서 7 쓰는 방법은 very good my lucky number is 7이라고 하거든요 my lucky number는 7이다 lucky가 무슨 뜻일까? number는? 숫자죠 계속해서 mushroom mushroom 아닌데 단어 시험 쳤죠? 단어 시험 늘 쳐고 치고 선생님한테 점수 얘기해 줘야 돼요 양파가 뭐죠? 잘 모르겠어요 OK onion인데요 onion onion 어떻게 쓸까요? 뭐라고? O O N OK 거기 공책 있죠 알겠습니까?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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